어린이집에서 하나 이제는 다 나왔던 거 다 나왔던 거 아 저흰 어린이집에 하나 하나 더 있던데 아! 카페 카페 어린이집에 있던데 1개 더 확인해 하나 깨고 2개 깨고 2개 깨고 3개 남았는데 외북도 왔다 갔다 한다 입구랑 창문이랑 납시하고 있네 빨개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어? 야 불빛 엄청 썩었어 품목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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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겠어 야 여기 초월토리가 안 죽겠네 갈게 자쿠랑 심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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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씨트에 팍팍팍팍 스킬이었어 나 못게임 야 왼쪽에 구석에 있네 셀르만 더 쉬워 AK이 개쌍이라니깐 리전 또 있어 이기려고 안정되니깐 다 올라가서 빨개로 뭐로 미냐 대처 수류탄으로 입시다 빨리 지켜봐 일단 해치 좀 열어줘면 안되나 일단 해치래 아 고독 밟아도 벌써 돼요 제가 해봤어요 지금 여기있다 벤디 여기있음 여기있다 어? 지혔네 구름다리에 해 구름다리에 해 못찍는 구름다리에 해 구름다리에 해 디퓨저가 나지만 피킹한다 안할게 안할게 안하면 될거아냐 네 예 컬 캐주어 두 가지 긴급 탈출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MP 여기 빨개의 후에 달아주실 수 있어요? 대모를 쏘면 빨개가 하나 있다고 하긴 빨개있고 MP하나만 얘가 높게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아이큐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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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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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릴 거 같은데 화장실 둘이에요 살아났어요 일단 다른 문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쇼건 한발밖에 없으심 한발이면 되지 아니 뭐고 날 잡으러 온다고? 한참 늦게 발견했네 매속하게 빨려있군요 제모 빨려있군요 두밤스 흑미동라인 흑미동라인인거같은데요 저 커버 가능? 설해 볼테니까? 어 설 에? 아이큐가 올라오는데? 그럼 커버 못해 어딨지 모르고 어 설해 설해 가지고 있어 아니 설해 어 해 아니 얘 안에 있었는데 사이트 안에 얘 어디서 온거지요? 사이트 안에 스프리프에서 넘어가던데요 예? 응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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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 친구 분명히 저쪽으로 패슬 파티에요 아 으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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